안녕하세요. 황금무지개에서 영예의 역할을 맡은 도지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김상중 씨와 조민기 씨와 같이 고아원에서 자랐었었고요. 그리고 저는 고아원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부잣집에 시집을 갔다가 아이도 잃고 남편도 잃는 약간의 비운의 여인. 오랜만에 또 MBC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황금무지개 다들 열심히 준비를 해서 11월 2일 날 방송됩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.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